참원 5장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더라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소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느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제물로 충격하리라 충격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느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쇄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질함을 가벼여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으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어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물을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압누르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축하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무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염무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집의 가슴을 안게 했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세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길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야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는 훈계를 받지 않야므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